네, 이 해당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조사받은 내용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곳에 적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조서를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보려면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취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피고인 측에서 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됨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흥업소 실장 A 씨 측의 변호인은 자신이 조사받은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에 부동의를 했던 겁니다. 따라서 검찰은 이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 전부를 다 부동의함에 따라서 재판정에서 피고인 신문의 형태로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? 아직까지 A 씨의 변호인은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. 사실상 법정에서도 자신의 조서를 부동의할 때 그 구체적 사유는 밝히지 않고 내용부인이다, 즉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로 짧게 이유를 밝히긴 합니다.